안녕하세요.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엄마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육아클리닉 최지은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한승훈 원장님을 모시고 비만에 관련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만, 어머님들이 성장만큼이나 비만에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아이들이 체형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페르딘란드 보테르의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엄마도 아빠도 다 비만하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도 비만하고 그런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일단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유전적인 가족력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가족들이 하는 생활환경이나 습관 때문에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생활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비만 치료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가족이 함께하는 행동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엄마와 아빠가 모두 비만한 경우에 아이가 비만할 경우가 80%, 또 엄마만 비만한 경우에는 60%, 아빠가 비만한 경우에는 40%입니다. 그러므로 아빠, 엄마가 비만한 경우에는 둘 중 한 분이라도 비만한 경우에 40% 이상이 비만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그림 보니까 음식의 양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족들이 생활습관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도 약간 비만이랑 영향이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체중과 비만의 차이는 뭔가요? 네, 과체중은 비만 전 단계로서 골격이 크거나 근육질이 많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피하에 지방이 많은 상태로 우리 몸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일단 지방을 한 번 몸에 축적시키기는 쉽지만 지방처럼 빼기 힘든 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체질량 지수라고 어머님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조금 계산하는 법도 좀 알려주세요. 아, 이전에는 비만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체질량 지수를 비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체질량 지수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바로 체질량 지수인 거죠? 네, 그래서 85에서 94백분위수까지를 과체중, 95백분위수를 넘는 경우를 비만이라고 하고 95백분위수의 표준치에서 120% 증가하게 되면 그것을 고도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고도비만. 약간 말만 딱 들어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비만이긴 하더라도 지금 연령별로 표준 체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표준 체중은 같은 연령대에서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키를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분만으로 이렇게 도표해서 체중이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일단 비만, 체중도 중요하지만 체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장, 키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만이란 말을 들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세포가 커지는 것,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꼭 세포가 커지는 것을 비만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비만 세포가 늘어나는 것과 비만 세포 자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는 정상적인 비만 세포라고 할 때 좌측은 비만 세포 자체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우측은 비만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일단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성장 발달에 빠질 수 없는 과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비대형, 증식형, 혼합형으로 나눠 놨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증식형은 2세 정도까지 형성하게 되는데요.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는 크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2세서부터 사춘기 이전까지에는 수와 크기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도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말씀대로라면 증식형에서 혼합형으로 넘어갈 사춘기 이전에 비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면 효과가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6세에서 7세 사이에 비만인 아동들의 경우에는 어른일 때 성인형 비만으로 넘어가는 확률 역시 60-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약간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그래서 이 나이대 아이들이 고도 비만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부끄러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영양상태도 좋아지고 이런 정크푸드나 이런 음식물을 쉽게 본인들이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BMI 지수 변화를 보게 되면 1975년부터 2016년인데 현재 평균 민 BMI가 20.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점 석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래 표는 75년도의 평균 BMI, 20에서 15 사이로 정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16년에는 20으로 고도비만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영양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지금 아이들의 체형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체형도 문제인데요.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지금 시급합니다.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하면 학교 생활에 조금 위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을 살펴보면 고도비만 아이들이 2세에서 19세 사이에 많이 증가하였고 특히 10세에서 19세 사이에서는 고도비만 아동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또 아이들이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정크푸드 이런 것을 쉽게 접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운동량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고도비만이 양산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10세에서 19세라고 한다면 약간 아이들이 많이 공부할 시기잖아요. 학원도 예전보다 많이 다니고 또 활동량이 조금 줄었을 시기인데 몸무게가 이렇게 조금 늘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제일 중앙 위쪽에 보시면 아주 건강한 아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운동을 적게 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음식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도의 비만 상태가 됩니다. 아주 가벼운 비만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이후의 변화는 가벼운 운동을 할 때도 힘들기 때문에 자꾸 운동을 멀리하게 됩니다. 평소에 걸어 올라갔던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운동량의 감소가 아이를 조금 더 비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한 아이들이 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아이의 비만은 더 악성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혼자 있게 되고 혼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면서 많이 먹어서 아주 심각한 비만 아동이 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심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게 됩니다. 네, 일단 아이들이 놀이터 가서 뛰어논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격하게 환영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깥 활동 놀이가 에너지 발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몸무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요. 과체중이 되기 전에 약간 운동량이 줄고 식사 습관이 조금 잘못된 걸 고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모님께서 그런 상황을 잘 개입하셔서 그런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아이들이 비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약간 간식 같은 걸 먹는 아이도 그림에 보이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보면서 밥을 먹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일단 몸무게가 증가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아, 그건 지극히 오르신 말씀이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먹는지 판가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나타났듯이 똑같은 아이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주고 한 아이들은 그냥 먹게 하고 한 아이들은 텔레비전이나 게임을 하게 했을 경우에 그 섭취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살펴보면 그릇 크기 같은 것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작은 그릇에 똑같은 양을 주고 큰 그릇에 똑같은 양을 주게 될 경우 어느 걸 더 많이 먹을 것 같으신가요? 큰 그릇에 주면 일단 많이 먹지 않을까요? 네, 많이 먹지 않을까요? 똑같은 양을 큰 그릇에 주면 아이들이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어머니시라서 정답을 맞추셨는데 그 플레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아이가 많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게 먹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치킨들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치킨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런 뼈, 뼈 같은 걸 쌓아놓게만 해도 그 먹는 양의 차이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뭔가 심리적인 효과 같기도 한데요. 먹는 게 많이 쌓여 있으면 내가 이걸 다 먹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포만감이라고 느끼는 배가 불렀을 때 느끼는 포만감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잘 구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엄마로서 약간 어떤 생각을 드냐면 어린아이 때부터 약간 양을 조절하거나 식이조절을 조금씩 하는 게 성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는 필요한 영양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이어트는 단지 아이가 과다하게 먹는 경우에 개입해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맞벌이 어머님들도 많고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의 식사를 자기 손으로 직접 주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으신 것 같아요. 외식의 비율이 비만과 관련 있나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외식의 대부분이 고칼로리 식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 자체가 외식을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돈가스나 중국 음식들, 피자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칼로리가 과다하게 아이들에게 공급돼서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단 식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노력이 여기에서도 또 필요하네요. 일단 제가 말씀 중에 세균에 의해서 비만 세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래 세균이 생기면 비만할 수 있나요? 장래 세균이 생기면 비만할 수 있나? 그 질문은 장래 세균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어떤 특정 세균들이 많이 비만인 군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산균이나 이런 보조제를 먹는 것도 비만이랑 도움이 연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우리가 비만한 사람들에서 비만 아동들에서 조사해 본 경우에 그런 정상 세균총, 즉 살이 찌지 않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정상 세균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프레바이오틱스라는 것을 복용하게 합니다. 프레바이오틱스는 정상 세균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정상 세균의 숫자가 늘어나고 비만을 유발하는 세균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비만 정말 좀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같기도 한데요. 어린아이들이 비만할 경우에 합병증 무서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아이들이 비만하게 되면 비만 세포로부터 지방 세포죠. 지방 세포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비만 세포에서는 우리 몸을 조절하게 하는 인슐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런 물질의 변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당뇨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방이 몸에 증가하면서 호흡기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밤에 호흡기가 좁아지기 때문에 호흡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코를 골게 됩니다. 코를 골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오게 되고 아이들의 영향에 낮에도 졸리게 돼서 학습 능력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 비만한 아이 중에 심한 경우인데요. 이게 목이나 팔에 색소침삭이 되게 됩니다. 이게 나타나게 되면 어머님들께서는 당뇨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당뇨에 걸렸을 수도 있을 지금 그런 사진입니다. 약간 아토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구별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와 양상이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약간 더 검은 색깔을 띄고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색깔이 약간 이렇게 검은색으로 약간 일관되게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네, 색소침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접치는 부분, 약간 살과 살이 맞닿은 부분에 약간 이렇게 관찰을 해주시면 약간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화당뇨도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동맥경화나 다른 부분에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비만하게 되면 비만세포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많아진 지방세포들이 간에 집착돼서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간의 크기가 변하고 간을 조직적으로 보았을 때 저렇게 하얗게 된 세포들이 비만세포인 지방세포인데요. 그게 많이 증가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러한 콜레스테롤의 변화도 가져오게 돼서 콜레스테롤이 혈관의 내피에 침착하게 되어 동맥경화 또는 이를 통해서 고혈압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혈관인 거죠? 네, 어린아이의 혈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러한 성인에 가까운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섭네요, 정말. 또 이건 어린아이인데요. 체중이 과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뼈가 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O자형으로 다리가 골격이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골단 분리증을 겪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뼈가 지금 휘어진 상태 같은데 정말 무섭네요. 일단 이렇게 체형 변화도 이뤄낼 수 있고요. 합병증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건 정말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있다면 식습관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비만이라는 것은 과도한 열량이 지방으로 몸에 침착되는 걸 말하니까요. 음식 이외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정말 운동 많이 시켜야겠네요. 아토피나 약간 피부 질환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토피랑은 어떤 연관이 있죠? 아토피랑 비만은 비만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끼쳐서 알러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과도하게 음식이나 환경에 반응하게 돼서 아토피 피부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만의 합병증을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인병 대사증후군 말씀해 주셨고요. 아토피, 또 아까 간이 커지는 거 보니까 정말 뭔가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는데 비만을 통해서 체형이나 뼈 모양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성장과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비만인 아이들이요. ADHD 장애, 약간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폭력성이 증가할까요? 네, 비만한 아동들이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ADHD 같은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비만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ADHD 장애를 의심받는 친구들은 비만일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동조절 장애가 잘 안되지 않기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비만인 어린 아이들이 식이조절, 식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음식을 조절하는 건 비만을 유발하지 않게 하고 비만을 치료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들은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기준은 단 것입니다. 맛있는 거죠. 네, 치킨과 피자를 좋아하는 이유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어른들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맛이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없고 음식에 대한 어떤 갈망이 큰 이런 비만 아동들에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신호등처럼 그린, 옐로우, 레드로 이렇게 그린은 먹을 수 있고 옐로우는 조심하면서 양을 과하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레드는 절대 많이 들지 않고 피해야 될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지금 옐로우예요. 사과랑 귤, 배, 수박, 감, 과일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과일이면 다 좋은 줄 알고 나쁜 거 먹지 말고 과일 먹어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일에 대한 오해들이 많으신데요. 과일은 살이 안 찐다. 과일은 전혀 칼로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후식으로나 간식으로 적절 양의 과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레드를 보니까 딱 들어도 일단 열량이 높을 것 같은 음식들이 가득한데 요새 학생들이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또는 분식점에 들러서 이런 음식들 많이 먹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생활 환경이나 일상생활을 잘 관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몬, 오이, 채소 많이 먹으면 좋겠네요. 원장님. 사실 이런 문제는 어렵죠. 아이들한테 특히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음식을 권유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단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편의점 얘기를 하셨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이 대부분 이런 미각을 자극하고 중독성이 강한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의 결정권을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선택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사실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잠든 시간이 자유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들면 뭔가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야식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먹다 보면 뭔가 좀 더 강한 거, 좀 더 매운 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엄마들도 계시거든요. 강한 맛에 중독되면 위험한가요? 강한 맛에 중독되면 위험합니다.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쉽습니다. 치료도 쉽고 예방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중독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기 힘든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체형 변화, 또 약간 신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놀이법도 있을 것 같아요. 활동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표를 보시면 빈도로 나누어서 피라미드로 보여주는 건데요. 아이들이 가능한 운동, 그 가능한 운동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합니다. 시간은 30분 이내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는 걷기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적어도 3번은 30분 이상 땀이 나는 운동. 아까 성장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아이들의 열량을 태우고 건강한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방편이 되겠고요. 그리고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런 근력이나 유연성 운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두 번 정도라도 근력이나 유연성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윗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건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윗부분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요? 네,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죠. 행동들이요? 음식을 먹는 걸 제외하고 운동을. 너무 누워 있다거나 널브러져 있는 것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앉아 있는 건데요. 앉아서 있는 시간, 그것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체크하셔서 앉아서 오랫동안 게임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이런 걸 엄격하게 제안하셔야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놀이와 레저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아이들에게 정말 여유로운 시간이 가장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깥 활동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원장님. 네, 바깥 활동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에 항상 부모님들께서 함께 하여 주셔야 됩니다. 나물 같은 거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나물보다는 육식, 고기 더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체형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적절하게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고기의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고기 양이요? 네. 소고기 몇 근 이렇게 말씀 드려야 되나요? 네, 소고기 몇 근. 한 600g 이 정도인가요? 그건 너무 과다하고요. 음식점에서 책정돼 있는 일인분이 150g에서 200g인데 이미 그 자체가 일일 섭취 소고량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아, 그럼 일단 1인분도 과한 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다한 섭취를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변화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과다한 열량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간 고기를 매일매일 섭취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양이 적정 선일까요? 손바닥을 내밀어서 반절 정도. 작네요. 네, 80g 정도 됩니다. 아, 열량이 그 정도를 섭취해야 하루에 적정 양을 섭취하는 양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고기로만 섭취하신다면. 네, 그렇군요. 너무 많은 양을 먹이신 부모님도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양을 먹여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줄여야겠네요, 양을. 네, 일단 뚱뚱한 아이, 비만 아이, 공부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무호흡증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동반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낮에 졸리운 현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피곤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요, 살을 뺄 때 뭔가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데이트를 하겠다, 예쁜 옷을 입겠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표를 혼자 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새해 목표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모일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인가요? 네, 다이어트입니다. 아이들도 간절히 다이어트를 바라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체형을 조금 변화하고 싶은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반영된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스스로 운동을 열심히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약간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되겠네요. 요즘 학교에서 체육시간의 활동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학원에 가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 이외에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약간 일단 모든 얘기를 해도 아이들의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선 학원이 문제네요. 학원을 조금 조절하고 아이들에게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약간 비만과 성장에 관련해서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 비만, 성조숙증과 연관을 안 시킬려야 안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만하면 성조숙증이 빨리 오죠? 네, 특히 여성 아이들, 여아들에서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만한 아이들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란 호르몬이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서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비만할 경우에 2차 성증이 조금 빨리 와서 성조숙증이 발견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몸무게가 줄어들면 성조숙증 기간을 좀 늦출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시작이 되면 체중 조절을 한다고 해서 일단 발현된 성조숙증이 멈추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아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이전에 비만이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생활습관이 이렇게 성인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장 문제를 한번 짚고 가볼게요. 아이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갈 때 엄마들도 같이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약간 살이 찐 순간부터 변비가 생겼다는 어머님들의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변비가 생기나요? 잘 먹는데. 잘 먹는 아이들이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게 아니라 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맛, 피자나 치킨이나 아니면 그 외에 돈가스나 이런 음식들을 편식하게 되는데요.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의 섭취가 너무 부족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변비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손바닥을 펴서 고기 반 덩어리 올려놓을 정도의 양을 고기 섭취해 주게 하고 나머지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좋다는 말씀 같은데 어머님들이 지금 아이들 식사를 차릴 때 어떤 영양분을 좀 과도하게 챙기는 건 아닌가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관심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그럼 비만화를 둔 어머님들이 어떤 치료를 병행하실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비만화에 있어서 치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합니다. 비만 클리닉을 찾아오고 있는 대부분의 비만 아들은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 그 중에 하나로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에게 찾아왔던 아이들 중에 상당수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정상 체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쉽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ADHD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비만이 된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개입한 그런 가족 중심의 행동치료를 했을 경우에 일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있는 애들보다 충동성이 없거나 ADHD가 없는 아이들에 비해하여 치료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 그러니까 비만화를 뒀다고 해서 이걸 그냥 운동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손잡고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엄마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비만에 합병증이 생기는지 잘 관찰해줘야 되겠고요. 비만 지수, 아까 체질량 지수 설명드렸는데 체질량 지수에서 높은 쪽을 차지하고 있는 고도비만이 의심되는 아이거나 고도비만인 경우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합병증의 유무를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아이의 체형만 관리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식습관, 생활습관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치킨 먹으면서 아이에게 살 빼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식단에 앉아서도, 같은 식탁에서도 본인들 드시는 거는 그대로 드시면서 아이에게는 적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서글프네요.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 아까도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력이랑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부모님이 먼저 솔선수범해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이나 속서를 바로잡는 시간,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한승훈 원장님과 이 사실들이 맞나 틀리나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원장님, 살은 키로 간다. 맞나요? 네, 살은 키로 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살은 키로 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키로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키로 가지 않고 옆으로, 계속 옆으로 커져만 가게 됩니다. 네, 일단 성장 과정에서 세포의 수가 커지긴 하지만 크기가 너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일 얘기 나와서 제가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요. 과일 많이 먹으면 당 섭취가 늘어나서 비만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식사 시간에 적절한 영양이 공급된 상태에서 과일은 괜찮겠지 하고, 한 그릇씩 보통 어머니들께서 예뻐서 주시게 되는데요. 그 양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습관이 반복될 경우에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약간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면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뛰고 들어오면 배가 고프대요. 식욕을 증가시키는 게 운동인가요? 운동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급격한 열량 소모로 인해서 배고픔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식욕 조절, 호르몬, 아까 말씀드린 렙틴하고 그렐리나 물질이 변화를 일으켜서 마치 먼 산을 바라보게 되는 양상으로 음식을 대할 수 있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조금 담담해질 수 있나요? 네, 식욕이 변합니다. 이것도 지금 약간 습관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운동이 미치는 효과고요. 적절한 운동을 계속할 경우에 우리 몸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만 아들, 또 비만 성인들이 운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지 지방이 태워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운동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에는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가령 고도비만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리한 운동을 시키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돼서 연고를 상하게 되거나 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운동은 체중을 유지시키는 그런 보조 방편으로 내가 체중 조절을 하는 보조로 사용하셔야 되지 그거를 체중을 빼겠다는 데에 운동으로 빼겠다. 이것은 무리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방송을 보시면서 아,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물도 살이 찌는 원인이 되나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물은 칼로리가 0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드셔도 살은 찔 수가 없고요. 물을 많이 드시면 그로 인해서 섭취한 물만큼 체중이 늘 수는 있겠지요. 체중계에서. 일단 근데 뭔가 인효작용이 원활하게 돼서 물을 먹으면 피부에도 좋지만 뭔가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더 건강에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너무 과량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수분 중독증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변량이 늘게 되는데 1차성으로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물을 많이 먹고 많이 소변량으로 나아가게 돼서 많이 먹고 많이 마셔서 결국은 콩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것은 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과해도 좋은 게 아니구나. 뭐든 좋은 것도 적당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음껏 먹어도 운동만 열심히 하면 체중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마음껏 먹으면 절대 운동으로 체중 조절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먹게 되면 몸에 과하게 열량이 공급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에 지방세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지방세포 안에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는 것은 절대로 운동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 키우다 보니까 피곤하면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뭔가 아이가 자면 배가 고픈 것 같고 아이가 피곤하게 하면 뭔가 허기진 느낌이 들거든요. 심리적인 영향인가요? 심리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비만한 분들, 어린이를 포함해서 성인하게도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조건화가 돼서 배가 고픈 겁니다. 내가 그 시간에 일정하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배가 고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시작한 과자 한 개, 과자 한 봉지, 아이스크림 한 개가 평생 습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갑자기 빵을 그냥 먹었었는데 버터를 조그만한 거 하나 더 바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빵을 먹는데 그렇게 해서 식습관이 바뀌었을 경우 1년에 일어나는 체중 변화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년이라고 하면... 1개만 더 먹는 겁니다. 이만한 거. 1년에 한 2kg 더 찔까요? 정확하게 맞으셨습니다. 맞나요? 정답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2kg 정도의 변화가 됩니다. 제가 2kg 쪄서 지금 상상해봤거든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생활의 식습관의 변화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아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물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물과 같이 드시는 보험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살이 찌는 건 물 때문이 아니랍니다. 일단 뭔가 내가 남편 모르게, 아이 모르게 섭취하고 있는 연량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비만할 경우에 병원 가시기 조금 주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죠? 네, 절대적으로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키와 체중을 재서 비만도를 측정하고 비만 위험군이 됐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만을 병으로 인식한다면 부모님들의 생각들이 바뀌실 거고요. 그렇게 바뀌시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비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어떤 부모님들은 비만인데 소아과를 가야 될지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 또는 어떤 병원을 갈 때 어떤 과를 가야지 정확하게 비만 측정이 가능할까요? 어린이니까 소아과에 오시는 것이 맞고요.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면 누구나 다 진료를 해주실 거고요.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싶으시면 소아 영양을 전공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소아 내분비를 전공하시는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대신 질문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듣고 좀 대답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료수를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에게 슈퍼에서 파는 음료수 대신 집에서 도라지 배즙이나 매실청 또는 오미자청처럼 다양한 청을 만들어 먹이는데요. 과당도 당이라 혹시 비만이 될 수 있는지 걱정스럽고요. 집에서 먹이는 청, 도라지 배즙 계속 먹여도 될까요? 고민해 주셨어요. 네,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건강하게 하여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음료수를 좋아하는데 슈퍼나 마트에서 사는 그런 음료수를 먹기보다는 직접 만들어 먹이신다고 하셨어요. 그 양은 적절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슈퍼나 일반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들은 대부분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은 설탕과는 달리 중독성도 강하고 그리고 억제 기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먹었을 경우에도 계속 먹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몸에도 좋지 않으니 어머니께서는 바른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좀 시판되는 음료수 안에는 아이들이 중독을 약이 시킬 수 있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거를 좀 억제시킬 수 있는 집에서 만드는 건강한 음식을 먹이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 어머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의 아이는요, 달걀과 우유를 너무 좋아합니다. 달걀을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달걀 좋아하는 내 아이, 괜찮을까요? 네, 달걀과 성조숙증과의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달걀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될 수 있고 과다한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달걀의 양은 한 개입니다. 한 개요? 네, 많으면 두 개까지. 아, 너무 많이 먹이면 이것도 안 되겠네요. 네,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달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먹으면 아이의 성조숙증이랑은 연관이 없는 걸로 지금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제 아이는요, 다른 아이보다 조금 통통한 체형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요. 성조숙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권유받았는데 부작용이 걱정돼요. 자연적으로 늦출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일단 아이가 비만으로 인해서 성조숙증인지를 몰라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가셨던 것 같은데 가슴이 발달하는 것을 비만아인 아이들에게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멍우리를 만져볼 수가 없는데요. 부모님께서 특히 여자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가슴 발달에 유의하여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나요 하셨는데요. 가신 병원에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진단으로 보여서 일단 선생님께서 권유하는 검사를 받으신 후 정말 성조숙증이 맞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관찰이 좀 쉽지 않아서 약간 성조숙증 관찰이 좀 면밀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성 2차 성징이 나타났을 때 약간 가슴에 몸을 잡히는 것을 좀 엄마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특히 약간 통통한 아이들인 경우에 어머니께서 초경이 빨랐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되게 마른 아이거나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여자아이들은 가슴이 아프다거나 멍우리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방 엄마에게 알리거나 엄마가 발견할 수 있지만 약간 통통한 아이들은 그런 증상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좀 약간 아이가 당황하지 않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심리적인 게 약간 아이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게 좀 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네요. 엄마들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요. 유전적인 거에 대한 질문 같아요. 제 남편은요. 키가 크고 덩치도 좀 있는 편입니다. 아이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또래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요. 상대적으로 키가 크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자기도 살이 많이 졌다가 갑자기 키로 갔다면서 유전적인 요인을 강조하는데요. 그 말만 믿고 있다가 아이의 건강 상태를 망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아이의 과도한 식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부부싸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은 엄마의 손을 약간은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유전으로 비만일 확률이 어머니께서 비만이 아니시라면 아빠인 경우에도 40%의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아빠가 비만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키가 크고 비만이 아닌데 아이가 먹어도 우리 애는 나처럼 키가 크고 비만이 안 될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엄마께서는 저러다가 키가 안 크고 비만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질까 염려하는 상태인데요. 아빠께서는 당신을 닮을 확률이 50%인지 10%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엄마를 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의 건강 상태에 있어서 너무 많이 먹는다면 어머니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적당량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괜찮은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체중에 따른 키에 따른 체중이라든지 체질량 지수를 구해서 아이가 비만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분도 너무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럴 거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 먹고 있는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빠와 엄마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승훈 원장님과 아이들의 비만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원장님 비만 한마디로 요약 좀 해주세요. 네. 비만은 달콤한 독이다. 아이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 달콤한 도넛하고 사과를 들고 있는데요. 아이는 눈동자를 봐도 도넛을 더 원합니다. 그렇듯이 비만은 우리가 잘 선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런 것을 잘 선별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대로 비만은 달콤한 독이다. 저도 지금 원장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 아 내가 내 아이에게 너무 무분별하게 달콤한 것을 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어머님들은 내가 지금 아이에게 내어주고 있는 식탁의 식단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승훈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승훈 원장님과 아이들의 비만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내 아이의 비만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더라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좀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엄마인 저도 제 아이들을 좀 어떻게 양육해야겠다 다시 한번 고민해 봤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육아 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